슈퍼맨 오빠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슈퍼맨 오빠 김용덕 씨의 무대 시작합니다 현아 무대에서 위아래 없는 거 알지? 다 기다려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지 안 밀린다 힘든 나의 일기도 잘해 내일을 향해서라면 한결하기 힘들겠다 난 익은 빛소리에 거리를 바라보다 무심코 지나쳐버린 내 꿈을 찾아서 적은 불빛 등에 지고 고개 숙여 걸어가다 버려진 작은 꿈들에 한숨을 던지네 나 어릴 적 꿈에 바라보던 세상들을 낯설은 꿈의 스토리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지 힘든 나의 일기도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지 힘든 나의 일기도 내일을 향해서라면 내일을 향해서라면 내일을 향해서라면 꿈에 바라보던 세상들이 낯설인 꿈에 버린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지 힘드는 나의 일기도 내일을 향해서라면 내일을 향해서라면 과거는 필요 없지 힘드는 나의 일기도 내일을 향해서라면 내일을 향해서라면 내일을 향해서라면 오늘 잘생겼다 김용록 씨는 옷 빠지기에게 9개의 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9개의 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귀여웠다 귀여웠다 아 나 너무 귀여웠어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